안녕하세요 루이스공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형뜨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 방법인데요 첫번째는 일반코를 잡았을 때의 원형뜨기와 두번째는 사슬코를 이용해서 고무단 원형뜨기를 해볼거에요 일반코를 이용한 고무단 원형뜨기를 작업을 하실건데 먼저 필요코수 지금 제가 46코를 잡았거든요 46코를 가지고 1대1 고무단으로 원형뜨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딱 46코를 잡은 상태인데 원형뜨기를 한다는 얘기는 계속 원을 돌아가면서 즉 겉으로 한 방향으로만 계속 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개를 연결을 끝과 시작부분을 연결을 해서 떠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여기서 이렇게 다음 끝부분에서 시작부분으로 바로 가는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시작했던 부분을 합쳐주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주셔야 시작되는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형뜨기 하실 때에는 필요코수보다 한코를 더 잡아줍니다 즉 저는 46코를 작업을 할건데 한코를 더 잡아서 47코로 작업을 할거에요 그리고 원형뜨기 1대1 고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평하게 편물을 뜨실 때 시작과 끝을 같이 주는 것처럼 한코를 더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겉뜨기로 끝났으면 여기서는 안뜨기로 끝나야 다시 시작이 요 끝으로 오기 때문에 같은 코수로 끝나는게 아니고 겉뜨기로 시작했으면 안뜨기로 끝나야 원형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홀수가 아닌 짝수로 작업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46코를 잡았고 그리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코수를 한코를 더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형뜨기를 들어갈게요 시작했던 코를 여기에서 끝코로 연결을 해서 뜰거에요 그리고 뜨실 때 실이 이렇게 외부위스의 띠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끔 예 그렇게 되시면 떴을 때 나중에 다 풀러서 다시 하셔야 되요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런히 코가 같은 방향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끝부분에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지금 한코를 더 잡았어요 그 이유는 시작한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한코를 합칠겁니다 그래서 한코를 더 잡은 거에요 자 여기서 한코를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한코 더 잡았던 코를 앞으로 이렇게 코 덮듯이 빼주세요 자 이렇게 코 엎어주는 것처럼 하나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코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딱 46코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뜨기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가 시작부분이기 때문에 시작 마커를 걸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마커로 여기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떠주시면 돼요 1대1 고무단이니까 겉뜨기 안뜨기 자 이렇게 고무단을 연결해서 원형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겉뜨기로 시작해서 여기 왔을 때는 안뜨기로 끝나겠죠 그래서 한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나왔습니다 이제 안뜨기로 해서 1대1 고무단이 한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부분에 마커로 옮겨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떠주시면 이게 이제 원형뜨기 고무단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목부분 뜨실 때나 아니면 소매부분 소매부분을 원통으로 해서 소매를 뜨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일반 코 사슬 잡아서 원형뜨기를 알려드렸어요 그럼 두번째 방법은 탄력있는 고무단 코 잡는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에 원형뜨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도 같은 코스 46코로 작업을 하려고 제가 사슬코를 만들어서 코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영상에 보시면 제가 사슬코를 잡을 때 필요 코스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원형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지 않고 그대로 46코 나누기 2를 한 23코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슬에 걸려있는 상태에요 그럼 이제 얘를 원형뜨기를 할 건데 먼저 떴던 거는 이제 줄바늘 조절을 해서 뜰 수 있는 코스면 줄바늘에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사슬코를 할 경우에는 시작코스에 바늘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일 장갑바늘 같은 게 있으면 이 장갑바늘을 이용하셔서 초반에 코 만들 때만 이걸 쓰시고 그 다음 줄바늘로 연결해서 작업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원형을 뜨셔야 되니까 얘를 바늘 3개로 나누어서 코를 나누겠습니다 코스는 딱 나눠진 건 아니구요 정확하게 몇 코를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편하실 대로 그냥 3등분 해서 코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구요 그 다음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했던 부분하고 끝부분 지금 얘가 이제 시작했던 부분 여기서 시작해서 코를 잡아서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가 끝부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코로 넘어가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우리 그 사슬코에서 고무단 뜨실 때 처음에 메리아스 뜨기를 안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을 떴었잖아요 여기도 원형도 마찬가지로 대신 일자가 아니라 원형뜨기로 끝에서 시작 코를 떠가면서 떠주시면 되는데 지금 방향이 한 방향이에요 원형뜨기는 한 방향으로 뜨기 때문에 안뜨기를 먼저 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계속 겉뜨기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가 지금 코를 마지막 잡고 온 부분이고 얘가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겉뜨기로 한 줄을 뜨겠습니다 그대로 떠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겉뜨기를 두 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다시 오는 자리까지 해서 겉뜨기를 두 번을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겉뜨기로 두 단을 뜨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꿀떼 고무단을 뜨실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지금 보이시는 건 겉뜨기 모양이죠 그래서 이 코 걸려 있는 거는 겉뜨기로 뜹니다 그리고 아래쪽 뒷부분에 보시면 사슬에 걸려 있는 이 코들 있죠 여기 우리 먼저 영상에서는 반대로 여기를 이 코를 들어서 겉뜨기를 떴고 여기를 안뜨기를 떴어요 그 이유는 안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썼고 원형뜨기는 계속 겉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 코에 걸려 있는 걸 겉뜨기로 하고 사슬에 걸려 있는 코를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코를 겉뜨기를 뜨시고 겉뜨기 떠주시고 실을 안으로 넣으신 다음에 요 아래쪽 요 실은 지금 시작 잡은 거죠 요거 빼고 요 부분 얘는 지금 시작 코 나와 있는 여유분 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요 사슬코 있죠 요 사슬코를 이렇게 들어서 그대로요 밑에서 위로 들어서 자 그대로 들어서 안쪽 왼쪽 바늘에 옮겨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바깥으로 빼서 바늘에 걸려 있는 거를 겉뜨기 그리고 실을 안으로 주고 아래 있는 사슬 두 번째 이제 사슬이죠 요 사슬을 그대로 끌어서 그대로 끌어서 이 바늘에다가 그대로 올려주세요 꼬이지 않게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안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돌려서 바늘에 있는 실 겉뜨기 떠주시고 안으로 돌려서 아래쪽에 있는 사슬을 올린 다음 바늘에 끼워서 안뜨기를 떠주세요 사슬코 잡으실 때 먼저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원래 떠야 되는 실보다 두꺼운 실로 사슬코를 잡아주시면 작업하기가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계속 요 부분 마지막 한 코 남은 부분까지 해서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았고요 이 마지막 한 코는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겉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 완성 코스는 46코예요 지금 한 코가 부족한 상태이죠 그 한 코는 똑같이 사슬에서 원래 끌어올려서 안뜨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과 끝부분에 원래 사슬 그 사슬에 하나 연결되어 있다면 한 코가 더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이 끊어져 있죠 여유분 실로 시작했던 실로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지금 상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유분 실이 걸려져 있는 지금 시작과 끝부분에 사슬 가운데에 있는 그 실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 코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시작과 끝 사슬 사이에 맨 밑에 있는 여유분 실이 걸려져 있는 그 여유 실을 끌어올릴 거예요 자 맨 밑에 있는 실을 끌어올려서 바늘에 걸어주세요 너무 많이 빼시면 실이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적당히 바늘질 할 수 있는 만큼만 고리로 올려주시고 땡겨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안뜨기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슬 고리로 만들어서 원형뜨기를 지금 한 단을 뜬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일반적으로 그냥 떠 주시면 되죠 근데 원래는 지금 뜨시고 난 다음에 사슬코 잡았던 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작업한 부분이 맨 마지막 작업 부분이 여유분 실 끌어올려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실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단을 먼저 더 떠주고 난 다음에 아래쪽 사슬을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고무단을 그대로 원형뜨기로 같은 방향으로 한 단을 떠 주세요 자 한 단이 모두 다 끝났구요 이제 아래쪽 사슬코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사슬코는 보조코 이기 때문에 지금 실을 약간 두꺼운 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보풀이 덜 일어나는 털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슬에 걸려 있는 실을 끌어올리면서 작업을 하실 때 보풀이 생기는 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겹이든 뭐 약간 보풀이 끌어올 같이 실하고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실과 실이 마찰이 생겨서 약간 그런 이렇게 풀릴 때 조금 뻑뻑하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만일 그 실을 썼다면 그냥 그런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끊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코가 코까지 잘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면서 잘라서 분리해 주시면 돼요 최대한 실이 좀 매끄러운 실 보풀이 적은 실을 이용해서 사슬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나중에 소매를 뜨실 때 따로 소매를 떠서 달아야 되는 경우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소매를 원형 뜨기로 뜨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일반 코로 만드는 방법과 사슬코를 이용해서 원형 뜨기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슬코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부분이 꼭 실을 약간 두꺼운 거 원래 실보다 좀 두꺼운 거 쓰신다는 것과 보풀이 적은 거를 쓰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